가장 큰 하회전을 공격하는 상당한 양의 하회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스메싱이 들어가면 굉장히 또 경기가 유리하게 전결됩니다 본호 팬들은 또 반전의 묘미가 있거든요 반전의 수비수 많이 떴어요 찍어봅니다 또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유리하게 전결됩니다 본호 팬들은 또 반전의 묘미가 있거든요 반전의 수비수 많이 떴어요 찍어봅니다 또 한 번 문현정의 수비수입니다 문현정 따라갑니다 가난구역양의 수비수입니다 가난구역양의 수비수입니다 가난구역양 서비스 문현정 서비스 문현정 강한 스메시 다섯 번째 단식 매치 세 번째 게임 서브입니다 박민주 등공이 여부여 노트 서브입니다 박민주 등공이 여부여 노트 서브입니다 박민주 박민주 세 번째 바지 박민주 고향 선수 등공이 여부여 노트 서브입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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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정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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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격 찬스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탕쾌함을 주네요 박주현도 다시 공격 찬스 받아주는 박채원 그래서 저희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탕쾌함을 주네요 박주현도 다시 공격 찬스 박채원 다시 공격 찬스 매치포인트 이기정아 서브권이 있습니다 공격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공격력을 방어를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황진아 선수는 그걸 한 번, 두 번을 받아주니까 득점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진아 다시 한 번 강하게 갑니다. 받아냈고요. 황진아 실수업! 공허를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황진아 선수를 그걸 한 번, 두 번을 받아주니까 득점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진아 다시 한 번 강하게 갑니다. 받아냈고요. 황진아 실수업! 그런 구질을 가지고 있는 박채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탄함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김하은. 그리고 코스 변화. 이번에 중앙에서 찍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탄탄함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김하은. 그리고 코스. 중앙에서 찍어냅니다. 박채원 선수입니다. 박채원 선수입니다. 박채원 선수입니다. 박채원 선수입니다. 백채원 선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